전라북도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 서거석 후보가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호성, 김윤태 후보는 상승세입니다. 이종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감 후보 중에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물었습니다. 서거석 후보 36.4%, 천호성 후보 26.7%, 김윤태 후보 19.1%였고 없음 7.1, 잘 모름 10.7%였습니다. 서 후보와 천 후보 간의 차이는 9.7%포인트, 천 후보와 김 후보의 차이는 7.6%포인트로 모두 오차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최근 천호성 후보와 단일화한 황호진 후보가 포함된 지난 4월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서 후보는 3.5%포인트 하락했고 천 후보는 12%포인트 상승, 김 후보는 16.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지 후보 없음과 모름, 무응답이 4월에는 32.1%였는데 이번에는 17.8%로 부동층이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거석 후보는 순창과 정읍, 남원, 김재 그리고 60세 이상과 농림축산업,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았고 천호성 후보는 지역은 고창과 완주, 장수, 그리고 4, 50대와 정의당 지지층에서 높았습니다. 김윤태 후보는 익산시와 50대, 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차기 교육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학생 기초학력 신장이라는 응답이 27.1%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 22.5%, 농어촌학교 통폐합과 학교 신설 16.4%, 자사고 폐지와 대입 정시 확대 문제 15.3%였습니다. 전북도지사와 교육감 여론조사는 전주 MBC 등 4개 언론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무선 가상번호 표집틀을 통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가운데 7,075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이 14.5%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종효입니다. MBC 뉴스 이종효입니다.